1절부터 6절까지 말씀으로 여와를 경애하는 자, 여와를 경애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리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누구나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주변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자신이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복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니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노동과 가정에 대한 복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편 기자는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얻기를 원하는 복이 바로 이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복이 있다는 것은 여와를 경애하는 것입니다 여와를 경애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또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된다는 것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여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여와를 경애하고 여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은 사람들 대부분은 복을 쫓아가죠 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쫓아가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와를 경애할 때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와의 길을 걸어갈 때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고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개혁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하여 축복하고 계시죠 신명기 28장은요 순종하여 받는 복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을 받는다는 게 뭐냐라는 것을 알고 싶으면 신명기 28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알 수가 있죠 우리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 받는 인생이 되는가 또 복이란 게 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와를 경애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뭐 한다고요? 임하여 우리에게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임하고 이르게 된다 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범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자녀와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 소아양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뭘 받게 된다고요? 복을 받게 된다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가 과연 복받는 인생을 복받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성교육이 있는가 자신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8편 2절에 축복을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우리 2절 읽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민 우리 손으로 일한 만큼 우리가 먹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오 은인 거죠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위하여 심으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되고 형통한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어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와 노력은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은 알겠지만요 이 농사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번에 중국에서 날씨가 너무 덥다고 하늘에다가 뭘 쏘아가지고 인공 강우를 인공비를 내리게 했는데 이 태풍이 불어가지고 더 난리가 났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세기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하늘 끝에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흩어지지 말자 바벨탑을 쌌잖아요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말이죠 우리나라가 지금 60%가 종교를 왜 가져야 되는지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자녀들 잘 챙기시기 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정말 이 인본주의가 인간의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온 게 하나님 은혜라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수고한 노력이 무용지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뭘 하더라도 말이에요 설거지 같은 경우도 제때제때 하고 말이에요 빨래도 제때제때 하고 그냥 산더미 거쳐 싸놓고 그냥 정신나간 여자처럼 그냥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무시로 그냥 가정심방을 좀 해야 되겠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열매는 누가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성수를 한다는 것은 그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 사람이 쉬지 않고 너무 열심히 살면요 몸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원수마귀는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은요 이런 면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3절을 우리 세번역으로 읽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에 묘목과도 같다 아멘 집 안방에 있는 아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가 같대요 성에 둘러앉은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에 묘목과 같대요 그런데 이런 복을 누가 누리며 살아갑니까? 여와를 경애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으리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히 고백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믿음의 명문과 이루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손자가 태어나고 또 하룻밤 자녀가 나면 손녀가 태어나고 줄줄이 그냥 열두 세트 딱 좋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시편 128편은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와를 경애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4절로 가볼까요? 4절 4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성경 여와를 경애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1절과 4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여와를 경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도 종교 놀이하면 안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건사는 건사답게 집사는 집사답게 나에게 주어진 이 직분이 뭔가? 이걸 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 노릇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녀봐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따라옵시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자입니다 아멘 여와를 경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잠원 9장 10절과 잠원 14장 26절 잠원 14장 27절에서 여와를 경애하며 사는 삶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어요 우리 세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말씀 좀 전일 거 그대로 놔둬보세요 저는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계 어린이계 청소년계 청년계 아이들이 주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특별히 금요 성령기도에도 꼭 나오게 되길 바래요 왜? 여와를 경애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연세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원종수를 기억할 거예요 원종수 원종수 권사라고 디트로이트에서 암 전문의로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원종수라는 학생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란 말이에요 대전고등학교 그런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참 어머니 성남 감리교행을 다녔거든요 그런데 정교생이 제가 알기로는 480몇 명이었대요 대전고등학교 원종수가 다닐 때 그런데 시험을 봤다 그러면 450등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불러서 갔더니 450등에서 언저리를 했는데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60몇 등을 했더니 50등이나 60등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종수야 호르몬이 밑에서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떡하냐 그러더래요 자기 보니까 꼴뚜발이 어쩌냐 그게 그거잖아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새벽 기도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로마서 옛날에 쪽보문이 있었어요 로마서 한 권 그거를 딱 읽는데요 읽었대요 배가 고파가지고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쭉 읽고는 이제 집으로 이렇게 걸어가는데 머릿속에서 그 읽었던 로마서 쪽보금이 한 장 한 장 넘어가더래요 아무도 아멘 안 하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었냐면 이 원종수 학생이 폐병인가 뭘 하기가 알았어요 하기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을 받은 거예요 불을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종수야 이제 네 머리는 내 거다 네 가슴은 내 거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쭉 내려오면서 나중에는 네 몸은 내 거다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수야 너한테 뭐 줄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회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돼 솔로몬이 지혜 구한 거를 이렇게 생각이 났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런데 상당히 현실적이었어 이 원종수가 그러나 돈도 주세요 그랬대 그래서 돈 엄청 벌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잠원 9장 10절 여호와를 경위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 근문이라는 거예요 그 금역 성령 기도에 와가지고 애들이 불을 받아 지혜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공부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비비거리고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와서 기도하다가 지혜문이 열려야지 그래서 난 금역 성령 기도에 여러분도 다 나오셔야 되지만은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나와가지고 말이에요 지혜문이 열려가지고 그냥 정교 1등은 강경제일감내기가 다 하면 좋겠어 아멘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그 다음 말씀 여호와를 경위하는 자에게는 경관의리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는 뭐가?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그 다음요 여호와를 경위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경우에도 항상 여호와를 경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위하는 자에게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 자식들에게도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생겨야지 믿음이 생겨야지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따로 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목사에게 믿음을 주셔야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떤 일을 하면 엄청나게 걱정되고 그럽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여호를 경위하는 것은 생명의 세미라는 거예요 여호를 경위하며 살아갈 때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이와 같은 복을 얻는 삶을 써라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서 시편기자는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아멘 이런 가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예요 선물 그런데 이런 가정의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호는 하나님의 지상처수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복이 온다는 거죠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 가지고 금년 운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벼락 맞을 짓이에요 벼락 맞을 짓이라고 인터넷 이렇게 컴퓨터 하다가 오늘의 운세 제가 닭띠거든요 오늘 닭띠는 어떤 아 오른쪽으로 가면 길하고 왼쪽으로 가면 흉하구나 그래서 신방도 오른쪽에 있는 성도들진방 가는 거야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귀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래요 걱정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자꾸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오십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복받는다 우리 교회는 부응한다 우리나라는 잘 된다 대통령 세워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됐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 거지 할렐루야 결국 모든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시원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세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평강입니다 평강 평화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 아세요 한 사람의 미래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의 전체 미래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우리 교회에 오는 성도는 다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여와를 경애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경애하는 삶을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10편 128편의 축복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여와를 경애하며 사는 것이 복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복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여와를 경애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주신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에게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